현재 저는 독일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검색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마존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의 가격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왜요? 지금 촬영하는데 뭐? 야, 이중 촬영이에요? 루텐탑? 독일. 부어부러 유럽구매대행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시즌2 시작합니다. 저는 진지충 아사히 사장이라고 합니다. 투브에 제가 나온다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요. 저도 중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구매대행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가격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브랜드 구매대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매대행의 장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타겟팅 소싱입니다. 시즌1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을 텐데요. 브랜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소싱 중에서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정하고 타겟팅 소싱이 진행이 됩니다. 타겟팅 소싱은 직접 수요를 파악하여 판매할 제품을 명확하게 소싱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타겟이라고 하면 확실한 판매하려고 하는 수요 있는 것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구매대행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해외에 있는 제품을 아무거나 갖고 와서 구매대행을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는 국내 소비자에게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제품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타겟을 정하고 소싱을 진행을 해야겠죠. 타겟팅 소싱 안에서는 굉장히 심오한 영상을 담을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를 활용하는 방법, 네이버를 활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포털사이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국내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 즉 해외에 있는 제품들, 브랜드들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타겟팅 소싱을 진행을 하고요. 직구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구 사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배송대행지 아니면 직구에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효율성 있게 공유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 안에서 우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어떠한 브랜드들을 찾고 구매를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물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해요. 미디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알 수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고 판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겟팅 소싱을 한 이유에는 우리는 국한대에 있는 해외 사이트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외 사이트에서 소싱한 제품들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해외 사이트는 아마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독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도 독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각 국의 나라들의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안에도 최저가 비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누리나 다나와처럼 최저가를 비교해주고 그 최저가에 맞춰서 오픈마켓 아니면 자사물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각 국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전 세계 사이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아마존 사이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에서 우리 국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 그리고 제품들을 가정해서 검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안에서는 29.99 유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마존 안에서도 특히 독일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검색했다 그래서 독일 가격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키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 키파은 각 나라에 있는 아마존의 동일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은데요. 현재 저는 독일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검색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마존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의 가격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를 활용해서 같은 브랜드 동일한 제품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하고 최초의 독일에서 이 제품을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싸다면 일본에서도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마존에서 찾았던 동일한 제품을 이번에는 독일 최저가 비교 사이트인 아이딜로에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사이트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딜로에 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는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서드 파티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으로 28유로도 있고요. 동일 아마존이 나오지만 이 아마존 안에서도 아마존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드 파티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 동일 제품도 판매자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초자분들을 위해서 구글에서 어떻게 나라를 변경해서 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최초 이렇게 구글에 들어온 상태에서 구글이라고 다시 한번 검색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최초에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독일 내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독일 내에 있는 다른 해외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설정 값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 값 변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신 후에 이제 검색 설정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기타 설정에 들어간 후에 언어 및 지역, 검색 결과 지역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독일에서 사이트를 찾는다. 그럼 독일로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면은 검색할 수 있는 지역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계속 찾고 있었던 제품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요. 보이시는 것 같이 구글 안에서도 독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품을 찾는데 해외 사이트가 좀 한정적이죠. 근데 저희 브랜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만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해외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장점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의 가격과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의 가격들을 비교해서 제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최저가 제품을 찾는데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타겟팅 소싱을 통한 판매 제품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공구, 보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처음에 소싱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저 보쉬라는 브랜드가 어떠한 카테고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은 생활 건강 안에 공구라는 세부 카테고리 공구 안에 또 전동 공구 전동 공구 안에는 전동 드릴, 충전 드릴, 비트 세트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하나의 제품으로 인해서 뿌리처럼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보쉬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요 보쉬라는 브랜드 안에는 지금 보이시는 전동 공구 아니면은 뭐 드릴이라는 카테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모르는 제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타겟팅 소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 소싱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볼수록 확장성 있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가 있는 제품을 먼저 찾아보면 브랜드 및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요. 타겟팅 소싱을 통한 제품을 많이 볼수록 굉장히 효율적인 자신만의 소싱 노하우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통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서 나라의 확장도 가능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세계 브랜드 구매대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 미국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들, 아니면 저희가 아시아로 따졌을 때는 일본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각국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들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도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 동일한 타겟팅 소싱 방법을 통해서 모든 나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낸 후에 시즌2에서도 앞으로 강조를 드리겠지만 독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왜 하필 독일로 시작을 하나요? 유럽으로 시작을 하나요?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다른 영상에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에 유럽으로 시작을 했을 때의 장점은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의 배송대행지를 갖고 있는데 프랑스는 배송대행지가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에만 그 제품이 판매할 경우에는 독일 배송대행지로 그 제품을 보내고 한국으로 이동을 시키더라도 큰 부담감이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유럽연합 안에 있는 여러 모든 국가를 브랜드 구매대행이 가능하고요. 특히 영국도 브랜드 구매대행을 많이 진행을 해 주시는데 아쉽게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금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상황이니 유럽연합과 영국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브랜드 구매대행을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미국 구매대행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구매대행도 브랜드 구매대행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팅 소싱을 통해서 미국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도 좋은 브랜드들 좋은 제품들이 많이 국내 소비자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부분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대표적인 브랜드 구매대행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를 통해서 베트남 브랜드 제품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 브랜드들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로 들어갔을 땐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 같은 나라도 최근에 브랜드 구매대행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칠레, 브라질 지금도 기초적으로 유럽으로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나라를 많이 두드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 구매대행을 통해서 브랜드 구매대행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사업의 확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면 다들 다른 사업을 해야 사업이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조그맣게 파이프라인을 먼저 늘려가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브랜드 구매대행 같은 경우도 제품이 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경제에 계속 붙는 제품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만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자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브랜드 구매대행의 장점을 통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아직 가지 못했던 나라들을 직접 두드려 보시면서 사업 안에서 우선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중간에 각 나라마다 판매하는 카테고리나 브랜드 제품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상에 제가 조금 더 심오하게 안내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어부로 유럽 구매대행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시즌2 끝까지 정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